체계적인 대형 화재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됩니다. 화재 안전 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화재 안전 조사 항목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해 대형 화재 대응책이 보다 강화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선됩니다. 건물 대상별로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세부 점검 사항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소아 성기호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로 법원이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기간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3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춰 일시에 많은 과징금을 내는 기업의 금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행위 조사 시 그동안 조사 시작 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모두 포함해 치매 행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